이거 다리에 손나올 것 같애 아니면 내가 먼저 갈게 아니야 누구야 빨리 갈래 내가 먼저 갈까? 오빠 여기 사람 태어날 것 같아 내가 먼저 갈게 아니 같이 갈래 알았어 같이 가자 빨리 제니야 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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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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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야 끝났어 제니야 제니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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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키는 거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랬어 놀래키는 거 없다고 너희 아까 보라 언니가 어? 보라가 그랬어? 어 놀래키는 거 없다고 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떡해 어?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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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야 야 야 너 너 야 너 지금 재기지 봐라 원래 깨는 거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죄송한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제니야 괜찮아? 거짓말해가지고 왜 나 진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너무 놀랍게 나 살면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겁쟁이에요 나 살면서 제니 제니야 괜찮아 제니 괜찮니? 네 네 왜 왜 왜 제니 제니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이었어요 계속 내가 앞으로 갈게 나만 따라해요 와 그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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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해가지고 애를 사과해 진짜 너무 귀엽지 뭐야 진짜 너무 귀엽지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걸 만들어내다니 아 어머니 자랑 제니가 안에서 저한테 말 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사람 나오기로 빨리 가라고 그냥 가 그냥 가 도망가 그냥 가 이거 Communications